몇 가지! eigentlich 그래서 여기 사람 있어요! 엄마 이제 외식 먹고 해먹겠어 안녕 어때? 맛있어? 꼬비가 엄청 야돼야 돼 조금 더 더 더 더 더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엄청 잘어울려구요 지구가 엄청 맵고 있어요 이제 먹으니 다 먹어요 음영 하나씩 해볼게 아뇨아뇨 니가 너무 진해서 먹었나? 아아 어 완전 달포 비타민 먹었거든 완전 밑에 다 잘 깔려있는거 그냥 참 넣은거 같애 어 그럼 나 빼면 약간 신발 음 얘 잠깐 얘가 요거같애 사옥크림 아니야? 그것도 맞아? 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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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마 고기 멀었어? 응 이건 안 멀어 이거 멀어 그게 이거 썰어놓는거야 응 응 닭초 탈툴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빠 맛있는거 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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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네 다 먹네 응 다 먹네 응 다 먹네 응 응 응 응 응 벅가 안 Memphis 응 아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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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아버지 이거 안씨냐고 똑같아 맞지? 이 보기 때문에 또 먹을거야 비야 배가 들었네 응 제이홉 다이어트 머리 핑크 라이브 돌리 여기 사람 있어요 동작 자리 안녕 안녕 와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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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и 뼈 대단합니다 똥딱하고 침칭거리지 않아 지금 답답하다고 그러지 않아? 얘는 똥딱하고 그러면 아침에 울 때가 많아 아침에 똥딱하는 기적이 많아 얘는 완전 다침돈 모닝돈을 다같이 더 먹을까? 내가 안고 있을게 막 똑같은 삶은 무한 백마다 구운 이리와 소금 또 지금은 아름다움을 잘 안주지않아 샤넬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샤넬다 한정씨않은 포함이 갖고있을 거 같을 때 밖에 없네 전화는 맞을때까지 여기 진짜 잘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짜끈짜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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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예쁜 이리여 새벽에 미진났들 이제 외식 못해먹겠고 애리아 엄마가 이제 외식 못해먹겠고 엄마 이제 애리랑 외식 안해 안녕 안녕